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용입니다. 자, DB 3.5가 왔습니다. 큰 게 왔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선생님이 또 캐스트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올렸던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고양이를 이렇게 그리니까 그때 뭐 N순양이도 나오고 고3양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떤 학생이 댓글로 내년 책 표지는 고양이로 하죠. 이래서 선생님이 또 추진력 갑 아닙니까? 또 한다면 한다. 바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어, 라져 해놓고서는 어,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DB 3.5 새로 나온 표지는 이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DB 3.5 출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건데 어,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최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 물론 그게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막 실력이 막 올라가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당장 성적 안 오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왜냐면 뭐 할 것도 많고 또 부모님한테서 보여줘야 되고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성적 올리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짧게 이제 고양이 얘기 먼저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짜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마다 막 고양이 그리고 캐스트에서 고양이 그리고 이러니까 선생님, 고양이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가원에서도 고양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18년 6월 평가원에 출제한 6월 모의평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문제가 나왔어요. 하... 장난 아니죠? 무려 5년 전인데 근데 이게 고양이 문제가 고양이 문제냐 뭐 강아지냐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AI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에서는 AI가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한 사진이 실제로 고양이 사진의 확률을 구하시오. 기가 막히지 않니? 진짜? 5년 전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다니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아. 이제 이 시기만 하더라도 AI가 약간 이렇게 꿈틀꿈틀 물론 AI라는 기술 자체는 좀 오래됐지만 AI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이 전 세계의 화두가 뭐야? AI CHETGPT 이런 거 막 뭐 질문 하나 던지면 막 논문 같은 거 다 써주고 막 그림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인공지능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된 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모를 수도 있어. 왜? 공부하느라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막 구리랑 지금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그 확통 수업 시간에 하다가 이거 확통이들한테 이 팀 확통한테만 알려주기 좀 아깝다 싶어서 선생님이 캐스트에도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죠? AI한테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딱 들이밀면 야 이거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고양이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2018년에 어땠냐면은 고양이 사진을 40장을 입력을 했는데 32장이 고양이라고 제대로 대답을 하고 강아지라고 대답한 게 8장이나 있었어. 총 40장 중에 8장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를 입력을 했어. 이거 강아지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강아지예요? 라고 대답한 게 36장 고양이라고 틀리게 대답한 게 이제 4장. 이거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이때는 5년 전이기 때문에 어때? 데이터가 지금 많이 틀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고양이라고 했으나 아니지 고양이를 우리가 사진을 줬는데 강아지라고 잘못 대답한 게 무려 8장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5년 전 인공지능 사실의 그 상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은 어떻겠니? 이 확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선생님이 약간 지금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전공이 이제 컴퓨터잖아.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선생님이 대학 다니던 20년 전에도 있었던 거고 당연히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진짜로 오다니 약간 이런 진짜 흥분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 확률이 이제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마치 인간처럼 AI가 사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럼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인간은 보면 판다이 된단 말이죠. 맥락이 있으니까 아 이거 이 생각 그랬으니까 고양이가 아닐까 이랬는데 인공지능한테 갑자기 툭 이렇게 주면은 잠깐만 이게 고양이야? 이게 뭐지? 다른 동물인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아직도 있긴 있는 거지.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절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하면 또 이거 보신 또 학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개소리하지 말라. 애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는 진짜 그렇게 믿어서 하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치? AI와 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가스터디에 처음 와서 인강을 찍기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우와 이승용우가 하는 수업을 들어보면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형식이 많이 다르다. 일단 강의가 엄청 짧고 컴팩트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편집점들이 막 들어가면서 화면이 막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내 나름대로 바뀐 시대에 맞게 바뀐 새로운 강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으로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 고민을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 내 생각은.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롭게 교제를 만들면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캐스트의 제목이 최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잖아. 빠른 시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좀 진득하니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이기는 싸움이었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도 그게 통하는 시대이긴 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야. 예전 같으면은 책 두꺼운 거 이만한 거 주고 던져주고서 야 이거를 말이지 뭐 3회독 하면 돼. 5회독 하면 돼. 그러면은 그거를 버텨낸 사람들은 성적이 오르고 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짧고 짧고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맨날 핸드폰 키면은 뭐 쇼츠 보고 틱톡 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막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던져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5천 문제 3회독 하면 돼.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만든 그 딥이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그 맥락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 공부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난 무슨 전공을 하지? 뭐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직업을 갖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그 고민들이 사실은 크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년, 10년 후에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른들이 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가 어떻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미래에 지향적인 인간이고 미래에 더 적합한 인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진짜야. 그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팀원 상승연구과 팀원들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도 항상 한 얘기가 있어. 애들이 무조건 맞다. 애들이 수업이 지루하다 그러면 수업이 지루한 거고 애들이 수업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공부는 말이지 공부법은 이래야 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Q&A나 수강편 같은 데다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아. 선생님 저는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차분하게 DB 얘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표지부터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자 표지가요 선생님 그 제자 중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나중에 그 작가로서 아주 이름을 떨치게 될 그런 아주 훌륭한 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고양이를 이제 제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고양이 표지를 그래서 표지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 여기 핑크색이고 우리 그 캐스트에 있던 여기 공룡양이도 여기 여기에 아직 철모르는 공룡양이들 여기 있고 여기 지금 고3양이들 지금 실모 풀고 있는 고3양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울고 있는 엔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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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뉴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많은데 야 리뉴얼은 니네가 대학 가면 리뉴얼 되는 거야. 대학 갑시다 우리. 대학 가면은 엔순양이 아주 멋있게 된다고 엔순양이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이 시그니처죠. 화살표 상승효과 올라가는 이 고양이들 서로 이게 끌어주고 상승효과라는 게 여러분들 올라간다 한데 상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서로 상자를 써서 영어로는 시너지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상승효과가 그래서 손붙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야 선생님이 올려주는 거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승효냥이죠. 승효냥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DB로 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DB를 타고 하늘로 홀홀 날게 되는 쌉고수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지 음 그렇군 이러면서 자 그게 이제 표지고요. 표지는 그냥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어 솔드아웃 되지 않을까 금방 이거 귀여워가지고 어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아 이게 선생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손가락을 외우는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선생님 아 여기 선생님 프로필에 배기염수 나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 그 책 안에다 보면은 선생님의 진짜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짧게 들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잘 보이나 몰라 기출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이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이 입시판에서 갖고 있는 나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해 모든 기출을 풀어야 한다. 두 번째 어려운 기출을 풀어야 한다. 이 오해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오해 때문에 3.5의 벽에서 좌절해버린 모든 수험생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이승효의 모든 것을 담은 DB 3.5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수학하면서 웃을 수 있길. 자 선생님이 계속 단기간에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안에 선생님이 그 썼던 칼럼 중에 그 옆동네에 썼던 선생님 칼럼 중에 가장 유명한 칼럼이 한 달 안에 수학 성적 올리는 방법인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진짜로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한 달이 뭐야 한 2, 3주 안에 변화가 생겨야 돼. 스스로 변화를 느껴야 돼. 한 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뭔가 좀 찜찜하고 이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안 드는데 이렇다면 여러분들 공부가 지금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간에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기간에 성적 오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아 지금 뭔가 달라졌어. 막 이렇게 소름이 돋고 오 내가 이거를 지금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하면서 그래서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기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모든 기출 그것도 어려운 기출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1, 2등급이면 괜찮지. 근데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전에도 말했지만 1, 2등급이 얼마나 되니 찐 1, 2등급은 전국으로 봤을 때 진짜 소수란 말이죠. 4%가 1등급인데 그 4% 애들 중에는 전국에 있는 특수목적구나 영재고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잘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N수, 종합반, 학원 같은 거에 있는 학생들도 모여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캐스트를 보는 그냥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소수만 극상위권일 거야. 상위권도 별로 없잖아. 이걸 보는 당신은 바로 뭐? 바로 3.5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여러분들 1, 2등급도 있겠지. 자랑학생들도 있지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 가면 3등급, 4등급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대부분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극상위권이라면 혹은 상위권이고 선생님 저는 메디컬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기출도 다 풀고 어려운 기출 위주로 푸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면 그 지긋지긋한 오해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 오해 때문에 몇 가 생긴다? 3.5의 벽이 생긴다. 자, 3.5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쓰는 용어잖아. 3.5의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자, 3등급과 4등급 사이. 어, 선생님 저는 솔직히 3은 아니고 그래도 2는 나온대요. 이런 사람들도 그 3.5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3점짜리와 4점짜리의 사이인데 그게 또 공교롭게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에서 3페이지랑 4페이지 있어.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이거 넘기면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잖아? 그 3페이지부터가 문제 이렇게 생기는 거 알죠? 이제 딱 넘기면은 3페이지에 8번, 9번 나오는 거. 8번, 9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 나오고 그 다음 4페이지가 11번, 12번 나오면서 그 다섯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버퍼링 존이라고 하는데 그 버퍼링 존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버퍼링이 딱 걸려서 딱 걸려서 좌절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자,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상승효과 3.5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기출인 DB 3.5라는 교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최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 DB 3.5 안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색상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최단기간에 빠르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결론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최신 기출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최신 기출 특히 지금 시점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2024학년도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2024학년도 수능에 맞게 출제가 됐던 형식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출제된 기출이 2년치가 있단 말이야. 그 2년치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자, DB 3.5 안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자, 스텝 1에서 2.5 기계공이 있는데 시험이 여기 17개가 있거든요. 이 17개의 시험을 가지고 만든 기출 문제 강좌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2022학년도 예시문학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4관학교 9월 모의평가 10월 교육청 수능 이게 2년 전에 한 세트 9개 예시문학만 특별히 있었던 거죠. 스페셜하게 자, 그 다음에 2022년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4관학교 9월 모의평가 9월 평가원이죠. 10월 교육청 최근에 봤던 수능 이게 총 17개의 시험이라는 거야. 이 17개의 시험이 정말 충분한 소스가 있어. 정말 충분한 소스가 있어. 막 신유형 그런 거 여러분들 대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거는 상위권 애들이 하라고 해. 1등급이 지금 100점 맞기 위해서 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얘를 진짜 제대로 공부하잖아. 그럼 성적이 무조건 오른다. 9등급도 9등급도 이거 스텝 1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30점 40점이 오르면 몇 점 되는 줄 알아? 몇 등급 되는 줄 알아? 5등급 4등급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 5등급 컷이 얼마인지 모르지. 알아? 5등급이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 5등급이 30점 대 40점 대가 5등급입니다. 3, 40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8등급 9등급이야 30점만 더 맞춰도 5등급이 된다고 5등급에서 10점만 더 맞추면 4등급이 돼요. 진짜 그게 점수가 생각보다 60점 미만에서는 금방금방 올라요.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점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은 딱 그 69점 라인 69 69 그 라인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되는 얘기야 3.5 미야 야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네들 이용하면은 정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스텝 1이 2.5 기계공인데 기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니라 기초개념공사 선생님 그 상승효과 강좌 이름이잖아요. 기초개념공사 2.5는 뭐겠어? 2점과 3점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19번까지 총 12 문제가 들어있어. 12 문제를 선생님이 1번부터 아주 다 풀어줘요. 뭔 1번이야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69점 미만이라고 하면은 1번부터 해서 이거 한 세트를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4등급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 저 3점짜리는 다 맞춰요. 2점짜리는 다 맞춰요. 이런 애들도 풀이방법이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문제 푸는데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빗변문의 높이 이러면서 사인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지. 심지어 1번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법칙 문제 나오는데 거듭제급급 나오면은 지수로 바꿔가지고 지수법칙을 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푸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3점짜리 문항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수업을 한 번 쫙 듣는데 이거 다 듣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겠니? 이거 진짜 한 3일 정도만 다 들을 수 있거든. 왜냐면은 2, 3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뭐 2배속으로 여러분들 들어도 되고 그럼 굉장히 짧게 이거 쫙 다 듣고 나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와 3점짜리에도 공부할 게 진짜 많구나. 뭐 7번, 8번 이런 것도 있고 19번도 있고 시험에 따라서는 어려운 시험들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뭐 사관학교라던가 뭐 최근에 봤던 2023년도 구협문평가라는 이런 건 좀 어려운 시험이라서 어려운 3점짜리도 많고 근데 꼭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그거 오해라 그랬잖아. 쉬운 문제들 진짜 1, 2, 3, 4, 5, 6, 7, 8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 문제들까지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넣어놨어요. 근데 엄청 빨리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등급이 아주 낮다 그러면은 가장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마스터하는 거야. 2, 3점. 그럼 2점하고 3점 다 맞추면은 몇 점인 줄 알아요? 선택 과목까지 다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48점이거든. 그럼 48점에다가 4점짜리 찍어서 맞추면 바로 4등급이 뜬다고. 진짜야. 여러분들 7등급, 8등급에서 5등급, 4등급 올라가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3점짜리에서 틀려. 물론 선택 과목도 틀리고 그렇지만 일단 공통 얘기만 할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5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3.5 버퍼링 존인데 여기가 9번부터 12번까지 9번부터 12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당 4문제씩 있으니까 얘가 17개잖아. 17개의 시험에서 4문제 있으니까 68문제인데 그 68문제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면 안 돼. 대충 풀어도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제별로 선생님이 다 쪼개놨어. 이게 이제 PT01이라고 써있거든요. PT01? PT가 무슨 뜻이야?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 홈트를 할 수도 있어. 홈트도 되고 PT 되는데 얘는 무조건 PT를 받아야 돼. 그래서 PT 주제가 귀납적 추론 도형의 활용 삼각함수 그래프 쭉 넘어가가지고 항등식과 방정식이라던가 빈칸 문제라던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귀납적 추론이다 이러면은 뭐 수원, 수투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단원 상관없이 귀납적으로 푸는 문제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수원 뭐 수열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열이 추론이 중요하니까 근데 수열도 있는데 뭐 로그도 있고 심지어 막 수투 문제들도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단원이랑 상관없이 얘네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이제 귀납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형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해서 3.5 버퍼링이 안 걸리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3.5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 공지사항 보면 선생님 새소식이라고 있거든. 메가스터디 페이지에 보면은 이 메가스터디 페이지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그 이승용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선생님 새소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 계획표를 올려왔어. 12주의 기적. 해서 계획표를 올려왔는데 그 계획표를 보면 이제 상승효과부터 해서 노베이스나 상승효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초부터 싹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6월 평가원 모의사정까지 제대로 마스터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성적 오른다. 무조건 성적 오른다. 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또 출제가 될 거거든. 6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신유형이 나오는 것들은 이 다음이에요. 주로. 13, 14, 15야. 여기까지는 그냥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빡센 작업이야. 이게 지금 120페이지까지 있으니까 문제로 치면은 뭐 여기 12문제 여기 이제 4문제씩 있으니까 16 16 곱하기 17 문제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스텝 3 가면 이제 DB샵에서 여기는 DB13 20 14 21 15 번호대별로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이 기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굉장히 여러분들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달라. 앞에는 2, 3점짜리를 시험별로 정리해놨고 여기는 버퍼링존을 주제별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3.5 넘어가서 이제 13, 14, 15 20, 21 22는 빼고 그래서 이제 DB13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주제별로 아 주제별이라든지 번호별로 번호별로 해서 아 이 번호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선생님이 주제로 나눠줬을 때 이걸 딱 보잖아요. 그럼 딱 교재만 보면은 어떠한 주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5 버퍼링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주제가 뭔 것 같아. 가장 많이 나온 주제. 가장 많이 나온 주제. 뭘까? 수혈일까? 삼각함수일까? 미분일까? 뭘까? 적분과 수직선운동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공부 대충하고 수직선운동 공부 대충했는데 시험만 보면 맨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왜? 이건 뒤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얘인데 뭐 빈칸 문제 같은 거는 좀 적게 나온단 말이야. 맨 뒤에 있어. 이건 두 문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아, 삼각함수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적분과 수직선운동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제 13, 14, 15 이런 데서는 번호대별로 모아놓고 보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특징이 있어. 여기서는 어떠냐면 이 앞에까지는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7개 시험이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17개 시험이 다 들어있지 않아. 13번하고 20번은 17문제가 다 들어있는데 14번 11문제 21번 7문제 15번 7문제만 들어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 선별을 해놨다는 거지. 왜냐하면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문제든 뭐 사관학교 문제든 가리지 않고 다 풀어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는 교육청 문제인데 뭐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런 문제는 평가관에 안 나와. 이런 얘기도 내가 적나라 얘기를 해줄 건데 4점짜리 어려운 문제에서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 막 진짜 뒤지게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3.5의 그 통곡의 벽에 또 머물러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걸러놨어. 여기는 걸은 작업이 진짜 중요해. 이거 공들여서 걸은 거야. 예를 들면은 21번하고 15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직 손도 못 댈 수 있지만 17문제 중에서 최소 7문제 정도는 경험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등급 넘어가고 싶으면. 근데 이제 13번하고 20번까지는 일단은 맞추자라는 게 무조건 목표죠. 왜냐하면 13번하고 20번을 틀리게 되면은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좀 빡세니까 일단 13, 20번까지는 뭐 교육청이든 사관학교든 어렵든 쉽든 무조건 맞추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14, 21, 15는 선생님이 선별을 해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 4는 여기는 뭐냐면 시험지 형태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딥이 이제 풀셋 풀셋이라고 해서 17개의 시험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뭐 예시문학 학력평가 아까 얘기했던 그 17개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 제고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다시 풀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선별이 되고 나서 남은 문제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 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좀 하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몇 년도 몇 월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이거 다 외울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막 프린트해가지고 뽑아서 재본하는 그 비용을 여기 줄여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시험지 형태로도 들어있으니까. 쪼개서도 들어있고 시험지 형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편하게 할까 그거에 초집중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게 만든 거야. 내가 가르치기 편한 게 아니야. 얘는 내가 가르치기 편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적당히 뭐 주제별로 해서 혹은 단원별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 예를 들면 뭐 수열 수열 단원적으로 쭉 설명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원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열은 쉬운 문제에 푸는데 수열 어려운 문제 들어가면은 막히잖아. 답답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딜레이가 딱 깔려버리잖아. 그럼 공부가 늘어지다가 수열만 공부를 하고 삼각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시험 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계획을 세웠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어? 단기간에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완전 노베다 하면 여기까지 끊어서 요걸 이용해서 5등까지 올릴 수 있다. 3.5의 벽을 뚫고 싶다. 혹은 내가 4등급까지는 최소한 가고 싶다. 그러면은 3.5 버퍼링 존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4, 5등급까지는 요거까지만 하더라도 점수가 원점수가 꽤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B샵에서 DB13이랑 20 자 아까 2등급 이상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요 앞에까지는 그냥 스르륵 오다가 여기서 버퍼링이 딱 걸릴 수 있겠지? 그런 학생들은 여기까지 하고 6평 보는 거예요. 아니 뭐 9평 보는 거야. 그 다음 더 가고 싶은 사람들은 더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게.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달리고 그러니까 달리다가 중간에 좀 아이고 어려워. 또 그러다 또 달리다가 어려워. 이게 단원별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냥 시험지를 그냥 놓고 풀다 보면은 내가 풀 줄 아는 문제가 뭔지 나한테 어려운 게 뭔지 쉬운 게 뭔지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딜레이가 걸려. 근데 딜레이가 안 걸리게 만들어진 일단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스텝별로 좀 쪼개가지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다 보기는 좀 그렇고 뭐 문제니까 내용은 다 볼 필요는 없고 구조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스텝이 2.5 기계공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는 3점짜리 2점짜리 문제가 다 들어있다. 자 보면은 2022학년도 예시문항 딱 들어있어서 1,2,3,4,5,6,7,8 자 7,8 얘가 여백이 많은 이유는 7,8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은 1,2,3,4,5,6도 이거 배속으로 보면은 진짜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한 2,3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꿀팁 같은 것들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7,8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9,10,11,12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3,14 얘네들부터는 뭐야? 얘네들부터가 이제 3월 학평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험 문제 번호로 치면은 7번,8번하고 그 다음이 여기 다 써있어. 2022항도 예시문항 16번,17번,18번,19번 그래서 총 12문제 시험지당 12문제가 이렇게 주르륵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3월 학평 또 1,2,3,4,5,6 7,8,9 여기는 16,17,18,19 자 그래서 얘네들을 쭉 반복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뭐 문제집 병행하면 병행을 해야 되나요? 뭐 유형별 문제집 막 이렇게 스스로 간 문제집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것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계산 연습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세요 그냥. 2.5점짜리 그러니까 2점이랑 3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최근 기출 17개만 풀어도 충분한 연습이 되고 여러분들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연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3.5의 벽을 뚫었어. 이제 통보의 벽을 뚫고 드디어 저는 이제 찐 2,3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그 속도 싸움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연습이지. 그럼 다시 공부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외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무슨 연습하겠다고 문제들 풀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전 범위를 맥락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3월 4일 시험지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17개의 시험이 얘는 이제 다 들어있죠. 자 다음 3.5 버퍼링 존 아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한데 여러분들 특히 그 고3 고2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시험 문제 풀 때 그 슥슥슥 풀리는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평가원 시험 들어가게 되면은 버퍼링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지 싶어요. 근데 그 번호 때가 주로 어디냐면은 8, 9, 10, 11, 12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파트에는 이제 90, 11, 12 자 4문제씩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주제별로 끊어놨다. PT 01 자 귀납적 추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PT를 시켜주는 거지. 퍼스널 트레이닝 막 시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주제를 보면 2022학년도 예시문항 10번 얘는 6월 모의평가 9번 이러면서 이제 시험지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주제별로 모아놓으면서 순서도 구성을 딱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강의가 되게 중요하겠지. 이 맥락이 있을 테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 들어있는 다른 문제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로그예요. 근데 얘는 수열이야. 그리고 수열 있고 뭐 시그마 나오고 여기 보면 수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그래프도 나옵니다. 그래프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뭐 시그마가 좀 맞네. 근데 여기 뭐 적분도 나와. 작년 수능 12번이죠. 이런 식으로 단원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주제를 좀 집중해가지고 볼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도형의 활용인데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고요. 도형이 결합된 형태의 문제도 있겠지. 이거 로그함수 문제인데 삼각형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 같은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자, 이런 것들 좀 놓치기 쉽단 말이야. 뭐 2021년 3월 학력평가 11번인데 번호 때도 애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교육청이니까 안 봐도 되나 했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가 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쓸모없어 보이지만 쓸모있는 부분만 딱 골라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이제 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 3 DB13, DB13, DB22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13번하고 20번까지는 다 풀어낸다 그랬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대로 들어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험이라는 게 모든 시험이 다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022학년 예시문화이고 그 다음에 3월 학평이죠. 그 다음 4월 학평이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자면은 여기 6평이 그 다음에 출제되는 7월 학평이나 사관학교나 9월 모평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 레퍼런스가 돼서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진화를 하기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볼 때랑 이 순서대로 쭉 선생님이 이걸 이제 짚어줄 건데 자, 봐봐라. 예를 들면 여기 7번에 나왔던 문제 이런 개념이 나왔잖아. 그게 수능에서 발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그게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바뀐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 이런 맥락들을 선생님이 짚어줄 수 있는 거지. 시간 순으로. 그래서 이거는 번호대별로 같이 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하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항을 다 볼 거니까 그 중간에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사관학교 13번처럼 뭐 조금 어려운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가 5등급에서 끝나는 게 목표는 아닐 거니까요. 3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도 포함은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이제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DB14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 이거 이거 분명히 이게 캐스트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거 못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다음번에 따로 캐스트 또 하나 만들 건데 14번이 주로 뭐가 나오냐면 기억, 니은, 디근문제 같은 게 나와요. 자, 기억, 니은, 디근문제 중에서 쉬워서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근문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자이크 처리해놨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근문제에서 디근문제는 고양이를 그려놨어요. 모자이크 처리, 디근문제 디근문제이 없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14번은 좀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3, 4등급에 걸쳐있고 2등 목표로 한다고 하면 14번은 항상 풀게 되는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 디귿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기출 수업 같은 걸 듣더라도 이 디귿 하다가 멘탈이 터지거나 뇌절이 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디귿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문제가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디귿이 나타난 순간 되게 흉측해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건 뭐야? 최단 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딜레이가 걸리면 안 돼. 실질적으로 딜레이도 안 걸려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딜레이가 안 걸려야 돼. 그럼 딜레이가 안 걸리기 위해서 뭐냐면 얘네들을 보지 말아라 그냥. 69점 이하는 디귿 금지!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거지. 이거 다음 캐스트로 내가 찍을 거예요. 69점 이하는 디귿 금지.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그냥 이걸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거 써놓잖아? 그럼 또 이거 신경 쓰여. 그냥 보지 말고 뭘 연습해야 돼?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서 기억, 니은을 제대로 푸는 걸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그게 시간이 쌓여서 실력이 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디귿을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는 디귿을 봐야 되고 어떤 문제는 디귿을 안 봐도 되는가? 자, 그거를 선생님이 선별을 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수직선도니까 이건 디귿까지 봐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좀 어려운 것들은 선생님이 다 걸러놨어. 불필요하게 어려운 것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몰라도 되는 것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싶은 것들은 다 이렇게 걸러놨어요. 자, 이런 시험 처음 봤죠? 이런 문제 시험. 자,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데 선생님이 장난치려고 해놓은 게 아니야. 이거 귀여우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귀엽기는 엄청 귀엽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거에 집중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스텝 3에서 마지막 부분은 15번이겠죠? 딥이 15번에 22번은 아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22번, 3.5에서 무슨 22번이야. 22번은 선도되지 마. 그거는 딥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만 끝나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딥까지 가서 22번에 나오는 주제들도 개념을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 왜냐하면 22번에 나왔던 주제들이 쉬운 문제들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은 항상 뭘 강조해? 효율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딜레이 걸릴 필요 없고 지금 22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근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5번 문제 중에서 의외로 쉬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선별한다고 했죠? 7문제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6평 15번. 아, 이거는 뭐 디귿 빼고 할 만하다. 그럼 기용리은 푼 다음에 나머지 찍어서 절반의 확률로 맞추면 되는 거죠. 얘는 예시문항 15번. 이거는 그냥 그대로 풀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뭐 교육청 문제도 있고 교육청 문제 15번이 좀 흉측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쉽거든. 이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풀어주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가이드 해줄 거예요. 뭐 사관학교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뭐 빈칸 문제인데 어려워 보기인데 이것도 엄청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지만 않으면 해볼 만한 문제지. 2022 수능. 선생님 분류를 다 해주는 거지. 근데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15번이나 작년 구평 15번 같은 건 선생님이 뺐어. 진짜 최근 문제고 최근 수능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뺀 거야. 그러니까 뭐 평가원이라고 무조건 좋다. 당연히 평가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긴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락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기출 강의 보면은 다 최근 기출 뭐 14번, 15번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막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거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시험장 가면 어차피 못 풀어. 여러분들 기초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감하게 뺐다. 진짜 이거는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작년 수능 문제인데 이걸 내가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선생님들 다 하는데 내가 진짜 꾹 참고 뺐어. 왜? 그건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이 딜레이 걸리지 말라고.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스텝 4 가면은 풀 셋이니까 여기 풀 세트 안에 문제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할 수 있지. 확인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 그 앞부분이 안 끝났는데 뒷부분 이제 건드리지 말라라는 게 내 생각이고 여기는 그냥 시험지 형태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제 번호 때도 1, 2, 3, 4, 5, 6 해가지고 22번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다시 또 1번부터 해서 시험지 형태로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DB 3.5가 한 권이 끝나는 거고 수원 수트 공통 합쳐서 얘가 지금 이제 3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교재에 비해서 이게 두꺼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원 수트를 합친 거기 때문에 가장 얇다고 생각해. 가장 얇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게 선별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문제집이자 이제 강좌다. 자, 선생님이 캐스 찍은 것 중에 뭐 가장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딜레이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딜레이가 탁탁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돼. 급해 죽게 해가지고 택시를 탔어. 그랬는데 아, 신호 대기하느라 한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길 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아, 빨리빨리 이게 옆차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가고 골목길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착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걸리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도 딜레이가 걸리고 멘탈이 터지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것만 막아주면 그것만 막아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것들만 계속 던져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들을 이뤄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자, 그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인간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쪼개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기초를 이렇게 다 다지면서 자, 우리 6개월 잡고 공부해보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할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이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기가 되게 힘든 거를 내가 알아.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에 맞춰서 선생님도 고민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만들면서 완전히 이제 바꾼 새로운 형태의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교재가 입구가 되면서 강좌가 바로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강된 상태를 올리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하진 못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3월, 4월에 걸쳐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다 촬영을 해서 완강을 시킬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3, 4월 달에 공통은 상승효과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공통이 다 끝이 나는 거고 이거 다 안 끝내도 좋고 6평 전이라 그러면은 뭐 중간에 좀 멈춰서 뭐 버퍼링 존 전까지라던가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 새 소식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12주의 계획 이렇게 딱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뭐 댓글이라던가 Q&A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자, 긴 시간 캐스트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퇴근한다. 바이바이